할렐루야 찬송가 91장을 부르시면서 다네일 철화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반란시험 당할 때에 죽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깊어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판을 그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고자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판을 그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고하라 즐거운 우리 집 달고도 거룩한 천국의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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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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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남병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만낫을 즐기네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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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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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미로 만낫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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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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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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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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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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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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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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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영원한 곳 찬양 드립니다 서울의 손 꼭 잡고 우리 함께 가요 우리 함께 가요 세상 걷다 버리고 모두 함께 가요 세상 걷다 버리고 모두 함께 가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 마음에 담고 행하며 나가요 우린 할 수 있어요 그 사랑 믿으니 새 예루살렘 그곳까지 할 수 있어요 영원한 곳 그곳으로 손에 손 꼭 잡고 함께 가요 새 예루살렘 모두 함께 가요 눈물의 열매 되어서 우린 갈 수 있어요 아름다운 그곳 우린 할 수 있어요 온전한 마음 이루는 것 우리에게 약속한 새 예루살렘 그곳까지 모두 함께 가요 그곳까지 모두 함께 가요 영원한 곳 그곳으로 그곳으로 손에 손 꼭 잡고 함께 가요 새 예루살렘 모두 함께 가요 눈물의 열매 되어서 눈물의 열매 되어서 영원한 곳 영원한 곳 그곳으로 그곳으로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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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꼭 잡고 함께 가요 새 예루살렘 모두 함께 가요 새 예루살렘 모두 함께 가요 눈물의 열매 되어서 눈물의 열매 되어서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단일철회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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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제사에 추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한 주간을 돌아오며 또 하루를 돌아오며 아버지와 뵙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희들에게 창굴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시가 영원한 것을 나아가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님 우리 한 주간 또 아버지와 돌아오며 또 추석을 돌아오며 잘못되어 허물 된 것들 제보로 사시고 깨끗하게 증가하는 침묵으로 현대가신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암다하게 들리게 조금 더 부족되며 없는 저희 모두가 되길 도와주옵시기는 원하여 기도를 얻나이다 나의 입술이 나의 생각이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여 기뻐하는 저희들 되며 더욱 더 원짜렁 저희들을 대게 하시기는 원합니다 아버지님과 가족들을 만났고 아버지 일과 친척을 만났고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다 난다일지라도 다시 우리는 기도하고 강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천국에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깨끗하게 정글한 심정으로 내 주 앞에 들리게 부족되며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그도하옵나이다 방해하는 것들을 물으시겠습니다 아버지 방해하는 것들은 일곱개월을 물리쳐주옵소서 해 주옵나이다 별을 고쳐하는 것들은 나사리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악한 마경, 수마귀야 천간을 통과 역사하는 것들은 이런 마음의 충만을 뺏기는 것들은 다 물리쳐 주옵소서 성군 천사 성령 인도와 성령의 주관을 받고 충만을 받으며 오늘도 기도하고 간과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저의 모두가 되어 평양을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평생 하나와의 사랑으로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사랑을 함께 하시리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제 셋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진리 안에 암다운 사람들을 대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대가하시니 감사를 드린 나이다. 영원적으로 함께하는 심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평양하신 아버지의 드리고 또 드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평양의 아버지께서는 마다 때마다 함께하셔서 거룩한 아버지의 주행성 앞에 혼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믿고 순정함으로 평양을 위한 자의들을 바라가 되기도 하고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사랑을 원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현대같은 아버지 앞에 온전한 자의들을 대기하여 오늘도 기도학하로 감고합니다. 주 안에서 아름다운 기도와 감고가 하늘 보자를 움직이며 응답같이 풀려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일같은 기도와 천만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를 붙들어주시고 능력을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제 셋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et's pray for the nation and fellow the citizen 함께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어렵게 힘든 모든 상황에서도 아버님의 교통성은 교통사고나지 않고 달라버렸며 무사히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지키시고 부활하시며 감사합니다. 그린만 아멘으며 우리 나라민족의 안정과 평안으로 바신받이기도 하시고 하늘 보수가 아닌가 나라도 돕된 나라가 되는데 적용도 부족되며 앞대로 가주 없이 기념하기를 염라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진적으로 하는 것이 아름다운 나라에 대해서 지켜받고 후받으며 아버지님 남은 시간들 더 충성되게 분야 속에 감당하며 하나님 보시게 아름다운 나라도 아버지 기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하시길 염라다 아버지 그 곳마다 아버님의 어둠들 물주시옵소서 학생들은 자기 부문을 감당하게 하시고 초배받아가는 사람들도 주입이 되게 하시고 아버님의 영원도 발을 입시하는 모든 학생들도 함께하시길 염라하며 아버지의 자체들을 지켜봐야 좋으시길 염라하기를 염라다 안정과 편안함과 아버지님의 사랑을 다하여 주소서 은하의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 제수의 이름으로 돌아옵나이다 아멘 고통에 얻은 다하여 아름다운 나무상 찬란한 빛이 눈부uite 찬란한 빛이 눈물이 쏟아져 나오네 오래전 내가 살던 땅에서 덩작받던 그 일들 발걸음 옮기는 순간 생생이 떠올라 여러분 입각 전달 받은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밖의 창고나가 자려가시는 우리들인지요 겨묵자를 통하여 마음속에 있는 안태를 부리게 하시고 상도되게 하시고 태임을 통하여 우리 안에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리 아래 깊는 영혼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만 또 다지고 또 다지며 안닿은 영혼들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오게 하셨나이다 아버지 감사드려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소망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소망 이루어지기를 이루어지기를 길게 뻗어있는 황금길 날아 오늘은 새의 별을 들을 때 감동이 되었습니다 내게 주신 이 새의 삶에 얼마나 압담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가 인간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받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의 인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의 Sinn Heavenly songs and love harmonizing with my tears and the strains of joy. The fragrance of my tears has been received by my Fathe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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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He has let me see the beauty of this place. Oh Father, how can I thank you? Oh, Father, I love you so. Let me always hold fast to the beauty of the hope that you have given me. Let me just hold fast to the beauty of the hope that you have given me. So, I am waiting for you to go. I am waiting for you to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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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name is the name of the Lord. I am waiting for you to come. I am waiting for you to come. I am rest. I can do it. Let this voi you Mitt. Baba, where you are. Your voice will not be used. empty scenes of prayer. Lord, you candied char, hand supply, 번ver, o clapping right. 주님 계신 그곳으로 지금 갑니다 믿음으로 흘러 걷는 십자가의 길 홀로 건너빛입니다 암을 부려하게 물러고 있으며 별도 없는 어둠 속에 별도 없는 어둠 속에 사물목장님의 말씀했습니다 아름다운 성장님의 계신입니다 우리 집의 강리를 따라갑니다 진주문 황금길 황금길 주신 그 약속 주신 그 약속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벅차 지친 영혼 힘을 얻어 지친 영혼 힘을 얻어 다시 갑니다 다시 갑니다 그분 보아 유혹한 듯 주의 비할까 주의 비할까 어둠권체 빛밤 어둠권체 빛밤 빛밤탄대 주를 떠날까 주를 감사드립니다 빛밤탄단 The white robe which is so close to me The everlasting kingdom of long for I'm going forward to rest in his arms I'm going forward to rest in his arms اص 희망 and I was nothing with love He guided me with God's grace, with love, and heart-rending prayers His tears fell for me my Lord led me all the way He fed me with the truth He guided my heart in the way of the word The tears well up and flow down on my face The glorious beauty of New Jerusalem It takes my breath away The brilliant light that lights up heaven It moves my heart and soul Thank you, Father, for your love for me And thank you, my Lord Jesus Till I reached New Jerusalem and made it home My Father, He had led me My Lord, He had led me I give you thanks There is a place just past the waters of life The Lord prepared for me The light from the precious germstones Arks out in heavenly beauty The Lord knew the deepest part of my heart And things that gave me joy He prepared a home just for me in New Jerusalem I give thanks with joy that overflows to my Father God All my thanks I give are wrapped in His glory All my thanks O thanks and glory All my thanks and glory my Lord receive The glorious beauty of New Jerusalem It takes my breath away soft light that lights up heaven, it moves my heart and soul. 내 마음을 감동시켜요. 감사해요. Thank you, Father, for your love for me. And thank you, my Lord Jesus. Till I reached New Jerusalem and made it home, My Father, He had led me. My Lord, He had led me. I give you thanks. Let's call out Lord once and let's pray for ourselves. Let's pray for ourselves.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없는 사랑과 한청을 아버지 우리에게만 한껏 부어주시옵소기나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진주문씨나 세르사람까지 결국에 합당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나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단다일지라도 아버지가 죽는 그 사랑은 정가운데 아버지 난리와의 십자가 달리는 취미의 사랑인 나이다. 난리와의 십자가 달리는 취미의 사랑에 있게 취미를 만날 때 아버지라며 저 사랑에 충만하면 눈물로 눈물로 고백했나이다. 다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 돌아가셨군요. 다같은 죄인을 내서 아버님의 짐승의 발굴 아버지님의 물을 구해놔셨군요. 안타깝게 안타깝게 견신을 누르렸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셨군요. 아버지님의 그 태어나셨군요. 다같은 눈물을 맺고했던 저희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교차 깨닫게 하신다. 내 기도하시옵소기나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우리를 불쾌하기 위하시며 주님의 철정을 맞은 우리의 질병을 위하이며 주님의 아버지님의 물과 피를 아버지님의 다 쏟은 말씀에 우리의 제약을 시키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아버지님 옆구리에 아버지님의 장을 찌르고 양손의 모습을 바꾸고 피를 흘리며 가슴을 흘러가시시면서 아버지님의 날리여 돌아가셨는 나이다. 눈물로 눈물로 감사하며 우리의 차사랑에 충만하면 아버지님의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는 나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녀를 상할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날리여 제가 다니는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며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주님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까 하며 달려왔던 우리들의 나이다.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려도 그대 없는 나의 모습 그러나 아버지님의 그것이 없다고 아버지님의 주님의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하나이며 아버지 원하는 희망이 될까 하며 나간 저희들에게 아버지님의 또 욕심을 벼며 가위드 행태한 적은 제의를 없냐 제가 장성한 욕심이 행태한 적은 제의를 낳고 제가 장성한다는 사막이 된다고 말씀에 따라 욕심을 벼라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님의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감동이 되었던 7년 말씀을 드렸나이다. 우리에게 또 말씀을 또 듣고 또 듣는다 할지라도 변화되지 못한 저희들 그러나 아버지님의 낙망하지 않냐고 그 말씀을 따라 달려가나이다. 욕심을 벌릴 수 있도록 도와줘 욕심이 있게 시계질수가 나오고 욕심이 있게 판단정자가 나오며 욕심이 있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나고 인정을 받기를 원하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대해서도 아버지는 욕심대로 막하지 못하면 답답했고 아버지 인정받지 못하며 속상하기 힘들었던 감정들 이 모든 걸 복귀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처절히 처절히 깨우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버지가 깨우지 않는 것마다 깨달은 것마다 능력대가 감담되어서 아버지의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욕심을 벗어버리고 아버지의 성과 산을 올라가서 천천히 되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성결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하느님의 원한 아름다운 저희들을 되게 해서 우리의 밑장에 하늘하게 되셨나이다. 너무너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놀라운 사랑 가운데 아버지의 축복이 되셨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을 살게 되셨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택자가 있으며 아버지 1억을 만들기 위해서 1억을 만들며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더 100억을 받는 사람 더 이상을 갖는다는 책자를 강의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을지를 모으고 또 모으고 아버지 내 가지고 행복하다고 아버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행복한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일지를 모은 사람은 아버지 1억을 먹은 사람은 아버지의 10억을 없으면 불행하고 10억을 쓰면 아버지의 100억을 가진 사람을 아버지의 보며 물질에 아버지의 명품을 가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마음은 욕심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의 관용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두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천국의 목표를 가지고 구해주는 아름다운 저희들을 대면 날마다 날마다 기뻐하며 나갈 수 있고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너나 기도하며 나이다. 참들어 내 물질이 많고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땅을 탈참 깨울 자리가 도와주옵소기 너나 기도하며 나이다. 복짐은 욕심을 갖고 있고 더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단다 하며 아버지의 축복의 기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하게 기뻐하는 저희들을 모두가 되기 위하시고 승려 아버지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너나 기도하며 나이다. 우리에게 준 못당했고 모든 것들이 예수들을 말미암을 군받고 천국을 아버지의 한다고 소요를 갖고 달사하며 얼마나 감사한지 달아보기 하시기는 원하게 기도하며 나이다.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예수고 또 예수고 예수고 아버지는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게 기뻐하며 천국을 향하여 영원한 것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주님의 죄를 가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축복은 물질에 빠지는 아버지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버지가 축복은 그저 흘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복진다고 말씀하시며 아버지가 주님의 복은 가늘에서 합류한 것이 아닌 일이며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십니다. 그렇게도 하시고 욕심이 없으면 만족할 줄은 모르고 감사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믄 욕심에 낳아서 많은 죄를 짓고 세상의 사랑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경계하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십니다. 그렇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신나문들의 진지한 축복은 욕심을 버릴 때 하와지는 축복을 쉬고 욕심을 버린 만큼 더 크게 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깨우쳐 끊은다면서 욕심이 아버지에 있어서 당독아 나보다 잘되고 상대가 나보다 더 잘나고 더하며 우리는 얼마나 풍경을 느끼고 힘든 걸 듣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나보다 참가하면서 친절한 아버지에게 축복을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아버지 없으면 나보다의 축복에 길을 갈 수 있는 저의 모두가 되기도 하 주의식이 너무나 기다려는 나이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욕심이 버리지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학생이나 주부나 수많은 돈이 없는 분들을 도와라도 욕심이 나여 편안을 느끼고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가족 아버지의 남자들의 불안을 익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서 욕심을 버리는 것은 하나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참된 평가가 축복을 온전히 누르기 위해서는 꼭 욕심을 아버지 버려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면 축복을 받게 해서 버려야 할 욕심은 아버지이며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여 참가복을 도와주시키는 원하기를 염라이다. 욕심이 있을 때 자제감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제감을 스스로 아버지의 능력이 느끼는 만족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교체하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님의 친정한 아버지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키우자 위가해지 없으시키는 원하기를 염라이다. 우리 마민의 동원들에게 아버지님의 친정한 축복에 무엇인가를 키우자 위가해지 도와주시키는 원하기를 염라이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자족을 누른단다며 욕심이 어떤다며 영역이 같다한다. 일자로 만족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교계에서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든 것을 키우자 위가 도와주시키는 원하기를 염라이다. 현재 제정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시니 저희들을 대일 때 아버지님의 더 행복을 느끼고 기뻐함을 태어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하며 또 감사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키는 원하기를 염라이다. 우리가 아버지님이 이렇게 살지 못하고 힘들어서 어려울 아시아 없는데 많이 있어서 불안하고 불안하고 불안한 것도 아니라며 내 안에 있는 짜증가 일교를 아까 받으며 있으므로 자족을 못하는 이 모든 것을 믿고 있으므로 말이며 이런 욕심이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키는 원하기들려하며 아버님의 신념이나 사랑으로 더욱더욱 온전한 저희는 모두가 되기도 도와주시키는 원하기들려 염라이다. 우리 인생들을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행복한 거리로 생각해보기 도와주시키는 원하기들려 염라이다. 많이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많이 아버지 그 사람은 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도 있다는 날짜라도 그 마음의 만족 없다며 풍량할 수밖에 없나이다. 처가 상감도 주님과 함께하면 기쁜 것입니다. 아버지 어디로 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내가 있을 때 첫사랑의 기쁨은 바랄 수 없는 기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영혼들 첫사랑의 기쁨을 다 찾게 하여 주없으신 원하며 아버지 행복과 은혜와 사랑을 가득 채워 주어져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 넘치게 하여 주없으신 원하며 기대됩니다. 주님은 내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주님은 주님은 바랄 수 없이 크고 놀랍 나이다. 그러므로 찬성하며 글지감 기뻐하며 그를 갖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내 삶의 아버지 기뻐 즐거운 마음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창궐 날 도움 자기가 달려가며 아버지가 살아나고 달려가 또 달려간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져 기대됩니다. 이 날까지 살 줄을 알지 못 했는데 지금은 이 날까지 살며 오늘도 우리 성뎀들 함께 기대됩니다. 얼마나 아버지 우리 축복된 삶을 돌아보게 하신 바라 기대됩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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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교통할 수 있고 학모행 으로 부르고 날마다 날마다 생활에 달가 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을 생각하며 이 마음에 찾아갈 줄 알고 기뻐 할 줄 알고 감사 할 줄 알고 더욱더 감사 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 없으 기대됩니다. 행복 이 감사 감사 할 수 있도록 도와주 없으 기대됩니다. 자그마한 사명이라도 소중히 감사 할 수 있도록 도와주 없으 기대됩니다. 내 아버지가 내게 주님의 사명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기다리지 못 했다며 어떻게 아버지 내가 등그레 달려 할 수 있으며 기다리지 못 했다며 어떻게 약을 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내게 주님의 사명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급지 않고 달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 도와주 해보고 또 내가 아버지 저 사람에 서운하게 할 수 있는 축복의 길로 가녀 얼마나 감사 한가 를 덜 볼 수 있도록 도와주 없으 기대됩니다. 우리 모든 분야 속에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 행보를 누리며 진정한 감사를 누리며 진정한 아버지 은혜를 낳는 저희들을 모두 도와주 기대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했내나 신말로 기도하라 말씀했내나 범사 감사를 말씀했내나 너희 신호 내게 말씀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셔서 아버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더 좋은 것으로 한다는 것을 역사하셨고 축복하셨내나 아버지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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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삶 더욱더 더욱더 아버지 온전한 나의 삶으로 더하여 접수기능 하나 기도하내나 이다 아버지 주님께 축복해 아버지 영달 속에 감사했내나 이다 이런 축복 아버지 영달 영달 없었다며 나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영광 영광 돌릴 수 있는 내가 되고 악음 무행 보릴 수 있는 내가 되며 기도해서 이집과 전능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의 세상을 지내나 더욱더 온전한 자가 되기도 하시고 나보다 돌리지 말게 하시고 불편하고 원망하지 말게 하슴받 되기도 하시고 내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를 드렸나 이다 내 아버지 마음 영원들이 아버지 더욱 아버지 감사의 조건을 찾으며 감사할 수 있는 오대가 되어서 변한 것이 아니라 너무 행복한 것으로 깨우 더운전한 온전한 온전한 자리를 대고 성례를 웃으니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 하시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허름 빵 땅에 산 것이 아니라 단정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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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충만하고 성례 성례를 들으며 성례를 달려 달려 갈 수 있으니 감사하며 밝은 영감을 지어서 흉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옷소리를 따라 내가 지나가며 추운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는 나이다 내게 주신 아버지 이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허락하신 아버지 친주문을 들어가기 해서 이 땅에 친주문을 만들기 위해서 날마저 달려 진주문을 만들기 위해서 나왔던 모든 순간이 아버지가 영롱한 친주문을 아버지 문을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는 세마포에 기도의 모냥이 있고 기도의 아버지 능력 가운데 올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 이어서 아버지 사람 가운데 다른 데가 달려가며 더 변화된 내가 되겠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보수같이 빛난 내가 되기도 와 취업시키는 원하 기도하려 나이다 열두 보수의 아버지 종합은 아버지 마음이오 열두 보수의 종합은 우리 심의 마음이란 말씀 했나이다 선율을 또 이와 같이 열두 보수의 아름다운 보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아버지 인간경자 살받았고 생명을 다해나간 나이다 사도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배숨을 여겼다 하며 어떤 것인지 나는 감사하며 감사하며 아무것도 없는 아줌마 감사하며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해서 달려가며 아버지 내가 내게 주신 은혜 나는 달려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혼 축복을 주신 감사하며 악음 모양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하며 내 마음의 성가상으로 채우게 하시니 감사하며 자사랑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린 나이다 아버지 대해서 깊이 알지 못했고 아버지 대해서도 아버지 영적 사기도 알지 못했지만 아버지는요 또 아버지는 연기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취미 너무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말씀들을 살기 위해서 크다 건강하며 달려갔던 모든 순간들 아버지 감사를 드린 나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더욱 기쁜 아버지 영적 세계를 품차게 들어가게 하시니 은혜신과 사랑하시며 아버지 온전한 보라 영광을 들게 하시니 하시니 되기도 할 수 없으니 원하 기도 없나이다 욕심이 없을 때 아버지 진정으로 찾아갈 줄 한다고 말씀 했나이다 욕심이 있을 때는 찾아갈 줄 모른다고 말 모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초막이나 국회란 데이지 예수 무신해 천국 했나이다 아버지 밥이 먹을 수 있으니 감사를 드렸습니다 만만 젊은 아버지 없다는 날 감사해 최선을 드리면 감사했습니다 건강 축복 축복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당의점 치료받 응답받 받으며 아이들도 건강해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변명 같은 아버지 뼈 삶학교 그 다음에 응답순위에 감사를 했습니다 영광 영광 돌리는 나의 모든 삶이 되어서 참물 아버지 뼈 해같이 빛난 취를 받고 달려 왔습니다 더 큰 사랑으로 이제 나의 마지막 때가 빛나고 높은 아름다운 새 삶을 향하여 소망에 넘치게 감춰서 더 감사하는 자가 되기도 하시고 자주 갈 줄 아는 내가 되어서 기뻐 감사함 으로 달려 또 달려 영원 또 남기는 치매 사랑 을 얻 나에게 합당한 자가 되기도 하 주 없기 나의 기도 넘나 나의 영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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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축 하나 이다 영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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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 빛나 달려 갈 수 없는 놀라운 사랑 함께 하 감사합니다 천능하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님 내 기도해 나의 기도 응답 하시고 기도할 사랑 내 짐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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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만 의지 라고 말씀 하기에 날 기도 하시고 달려 갈 수 있도록 도와주 감사 하며 복자 가는 길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내 마음이 더 넉넉하고 아름다운 마음 내게 하시고 사랑 사랑 하낸 마음 내며 아버지 원하기 반한 영혼 되기도 주 죽 죽 죽 나 아멘 오늘도 사랑 아버지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하며 매 순간 취미의 음성을 엄내어 깨우주 깨달아서 밝게 두고 또 아버지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밝은 성령의 음성과 엔돌라카 성마 되기도 하시고 제 이름으로 풍려시니 나의 모든 것에 도와주시옵소게 너나 기도하며 장거스라도 감소했던 첫사랑 충만하 엄내야 장거스라 일지라도 고치기로 했었던 첫사랑 충만하 아름이 온전히 말할 수 있도록 사랑에 충만하여 달려갔던 모든 순간이 내게는 빛되고 능력되고 은하가 되어서 용당한 빛을 달려가게 한단자가 되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죽게 은간으로 나의 못되며 빛간에 산으로 충만하여 제 걸음 따라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너나 기도하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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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함께 아문나 산책하며 주님과 함께 대하며 사랑하는 성들을 만나 아문나 이 땅에 경작받던 일을 참가할 수 있는 아문나 그 안당국을 사랑하여 아문나 나하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의 행복과 즐거웠던 그 삶의 아문나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키우고 계셔서 신자가 달려 날 위하여 물과 피를 다섯 개까지 날 위하여 다 내주는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은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게 되려며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날을 바라보시고 긍교와 자별의 눈을 바라보시며 인간을 그러시고 소망과 사랑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당의점의 눈빛을 내 맘에 새겨워 새겨서 더 온전하게 한다는 새 삶을 향해 소망을 나아가겠나이다 다 갈려가겠나이다 아버지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 맘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문나 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너무나 기도를 넘나이다 자식을 보는 눈으로 아버지의 날을 바라보며 안타깝게 아버지의 앞냐 기도가 끊고하며 마음을 쓰는 대님의 그 기도와 강구가 내 아버지의 내문이 더 온전하게 한다는 자가 되며 대가서 하는 거로 영광을 들을 수 있는 내가 되어 아버지님 우리 아버지의 원하게 빠는 성결을 향해 달려가게 합당한 자가 되기도 하 저 없으시기 너무나 기도를 넘나이다 그룹하고 온전하고 성결되는 내 못되어서 성교와 자녀를 가득 찬 내가 되게 더 좋으시기 너무나 기도를 넘나이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느 구도 근심거리가 되지 말게 하여 저 없으시기 너무나 기도를 넘나이다 더 아버지의 명이 온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너무나 기도를 넘나다 감사합니다 성격이 변화되기도 하시니 감사를 드렸나이다 성품을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의 담반도 있는 성격이 청해한 성격을 바꿔주기 하시니 아들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암을 끊었고 어떤 성격이 아버지의 고름이 반아버지의 반을 독보를 하나하나 걸을 수 있도록 도시여 처분할 수 있도록 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질의 가운데 온전하게 할지 없으기는 원하며 성과 사랑으로 온전한 옷을 입고 나에게 통하지 없으기는 원할 기도를 여하며 성결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알마다 날마다 아버지의 원한 깃발음을 따라갈 때 알마다 날마다 아들한 새삼을 갈 수 있는 책보의 길로 응답의 길로 아버지 아름답게 나올 줄 믿는 나이다 아버지 내가 길을 보면서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하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님 그 그 어땠에 놀던 체대름이 걸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앞을 향한 남은 때 더 온전하게 간다 성결을 향하여 나의 집을 향하여 더 달려가고 달려가며 걸을까 온전한 옷을 안답게 이룰을 드릴 수 있도록 도하지 없으니 원하여 기다려옵나이다 오래 참으신 아버지 오래 기다리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님과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신 아버지님과 그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님과 우리 목자매의 사랑으로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니 온전한 옷을 입고 나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여 기다려옵나이다 어느 것도 욕심 부르지 않냐 하면 어느 것도 만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설계하심 받으기도 하시고 더 좋은 성격을 향하여 암단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님의 사랑으로 나의 입술이 되어서 모든 영혼들에게 소망과 사랑으로 넉넉한다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넉넉한다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성결의 보험을 듣게 내셨는지요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성결의 보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을 했던 내 모습 그래서 아버지님의 불행과 힘들었던 내 모습 지쳐버린 내 모습 아버지의 사랑으로 첫사랑이 충만한 아버지 너무 행복했나이다 50년 전에 51년 전에 주를 만날 때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행복했나이다 저막이나 궁궐하는 네 주의 숙소 중에 천국이었나이다 태산을 넘어온 것에 의하도 중간기간에 즐거워 찬양하며 달려갔던 모든 순간이었나이다 감사하고 영광 찬성을 드립니다 이제는 계속 있는 나름 아버지님의 모습이 일할까지라도 아버지님의 전화되어서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시고 천국에게 풍당교를 데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하여 없으시고 거룩하고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깨끗하고 정결한 자가 되기도 할 수 없으니 원하여 그들 너무나이다 주님 아버지님께서는 새 아버지님의 두루마기를 빨아 말씀하시며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볼 것을 입으라 말씀했나이다 더욱더 깨끗하고 온전한 자가 되기도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아버지님의 영혼이 우리 주민의 사랑함으로 더욱더 아버지님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원하여 그들 너무나이다 나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달리기 같이 아버지님 나를 위하여서 용사적으로 사랑한 춤의 사랑으로 내 아버지님 남은 집기 혼자 물을 다 벗어버려서 흥을 대기도 하시고 나의 입은 나름다운 향이 되기도 하시고 나의 노래는 한단향이 되어서 아버지님 마음을 감동 싶은 노래 한단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기도는 아버지에게 드리는 한단한 아버지의 찬양의 향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하나 기도를 너무나이다 감동과 충만한 나보다의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기도와 사랑의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하나 기도를 너무나이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님 영원도 남겸 진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온전한 자가 되구며 깨끗하고 정긍정긍하게 온화 기도를 너무나이다 그래서 아버지님 아버지님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아버지님 틀림없이 빠는 자가 되기도 하시고 세명의 벗을 빠는 자가 되기도 하시고 거룩하고 온전한 자가 되기도 하시고 지옵시게 하나 기도를 너무나이다 아버지님 잠을 늦은 천천히 하나 기도를 너무나이다 아버지 나의 입술은 새의 말씀이 되기도 하 주시게 하나 기도를 너무나이다 나의 입술은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도 하 주시게 하나 기도를 너무나이다 아멘 아버지님 이 노래는 아버지 국제에 있는 기도를 가며 숨이 있습니다 노래는 잘 불리지 못한다 일자라도 한다는 향을 올려드리는 나의 기도의 향이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님 내 마음의 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하나 기도를 너무나이다 내 영혼 내 영혼 이를 수를 송축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게 하나 기도를 너무나이다 깨끗하고 정글하며 더 아버지님 성글라이가 달려가게 하신 말하기도 하시고 상대에게 허물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상대를 덮어주고 상대를 위로하고 소망 가운데 힘줄 수 있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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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고 정결한 자가 되길 도와주시옵소서 아버님 욕심을 버리고 손과 손으로 충만케 하신다 되기도 하시고 감사하게 되어주고 은혜가 되며 충만하게 되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나의 영혼 되기도 하시옵소서 기쁨의 잔해가 감사의 장애 넘치네이다 고백하게 합당한 자가 되기도 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나의 영혼 되겠지 이대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양으로 내 맘에 아버지 올려드리게 아름다운 기도양으로 아름다운 향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내 맘에 향해 깨끗하게 정결하여서 아버지가 나를 보시고 싶어하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선지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극복해 드렸나이다 모든 사람에게 합행을 이뤘고 모든 사람과 합목을 이뤘으며 아버지님여 성령의 음성과 인도를 받으며 아버지와 기도는 오직 최애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모든 꽃을 보아도 산천천을 벗는 날짜라도 어떤 사람을 대한 날짜라도 합목했던 아버지의 눈까지 일정의 삶을 남은 밤을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고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받아 항상 아버지의 원하는 선거 사랑 속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높나이다 당연히 손자같이 어느 사람을 엉망하지 않는 내가 어떻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높나이다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하지 말게 조수기나 하나 기도를 높나이다 아까 나보다는요 그 모든 벌이 된 사람들이 사저를 나보다는요 단열 선지자를 감하게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저를 해놓았다고 엉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었나이다 아무도 엉망하지 않았던 단열 선지자 아버지님 그 같은 아름다운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의 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암당량으로 그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저도 어찌할 수가 없었나이다 나보다는 사저도 상일 선지자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보하시고 천군 천사를 통화시키시니 사저도 어찌할 수 없었나이다 나보다는 능력과 나의 사랑으로 더 큰 사랑 가운데와 온전한 나의 모습에 누구도 할 수도 어찌해 돌리지 않느냐 내가 내가 너와 부대도 온전한 난자가 되어 빛과 나의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거룩하고 온전함으로 죽기만 영광을 들게 하시고 기뻐와 감사함으로 달려가게 합당한 나의 영혼 내게도 주옵소기 너나 기도를 높나이다 내 영혼은 내 영혼은 나 죽게 성취가 일제다 내 영혼은 주님 앞에 감사할 제다 영광의 주를 바라고 제 이름의 주님 앞에 온전할 수 있도록 도시고 어느 내 주님이 나의 영혼을 부른다 일절에도 아버지님의 부끄럼 없이 주님의 품을 안길 수 있는 나의 영혼 되기도 주옵소기 너나 기도를 높나이다 아버지의 혼과 태가 없는 거룩한 자 죄의 볼로 깨끗하고 정결한 자 아버지께서 온화 깨끗한 자 아무 호물도 아무 남의 잘못도 없는 깨끗하고 정결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너나 기도를 높나이다 하루하루 삶 속에 내 마음의 한 걸 아버지의 틀리게 합당한 자가 도와주옵소기 너나 기도를 높나이다 혼자 있을 때도 성령의 주권을 받으며 혼자 있을 때에도 주님의 성음성을 들으며 통일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사랑으로 아버지님은 오직 진리가 안 돼 내 마음을 가져서 저 사람이 이래서 나쁘고 저 사람이 이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은 내 안에 가득 차서 저 사람이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이 이래서 좋으며 저 사람도 이러니까 아버지님은 내가 나를 발견하니까 감사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내 마음이 나여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앞서서 간절한 아름다운 선의 마음 아버지의 진리의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영혼들의 성결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빛의 아름다운 영혼들이 태가할 수 없으긴 원하옵소기 너나 기도를 높나다 아버지께서 원하겠다며 앞뒤의 빛의 일명은 모든 착함과 의논과 진실함에 있다 말씀해 싸우니 진리안의 착한 자가 되기도 하시고 의로운 자가 되기도 하시고 앞뒤의 진실한 자가 되기도 하 주 없으긴 원하옵소기 너나 기도를 높나다 그래서 빛의 일명이 되기도 하 주 없으긴 원하옵소기 너나 기도를 높나다 영롱한 빛이 아름다운 빛이 가득 채워져서 특경과를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너나 기도를 높나다 아버지 하나님여 목죄의 눈물에 강구하고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받아내는 기한 말씀들 배체매를 우리가 얼마나 이루었는지요 그 말씀을 손빠고 손빠는 대형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속에 아버지의 분논과 속상한가 아버지의 그런 것들을 얼마나 버렸는지요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의 욕기의 말씀을 드린 무리를 또 돌아옵니다 욕심을 가지고 풀빵과 고마웠던 아버지의 그런 욕심으로 산단순을 돌아옵니다 친절한 울대가 편화되며 아름다운 지금은 열매 맺는 가을입니다 아름다운 빛을 매감해 깨웠다 내 기도하시고 성계를 매감해 하여 할바배의 기쁨으로 감사를 드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너나 기도를 하며 내 영혼이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내 영혼이 아버지 앞에 성취가 내 영혼이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며 그릇내 나의 안다운 영혼 되기도 와 주옵소기 너나 기도를 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형가의 주 경복절을 통화 깨우쳐 있게라는 것마다 넌 역할 사랑으로 온전 기억사 소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의 숙제 이름으로 옵나이다 아멘 아멘 let's sing hymn if on a quiet sea to the heaven we calmly sail with grateful hearts O God to Thee we own the way the favoring gale but should the surges rise and rest delayed to come blessed be the tempest clean the storm which drives us near our soon shall our doubts and fears all yield to thy control thy tender mercies shall illum the midnight of the soul teach us in every state to make thy will our own and when the joys of sins depart to live by faith alone let you sing that me praise 12 until the father's work upon the earth is done he'll search for just one more soul to save how could anybody know such loving heart as his the love he wants you to receive compassion fills his prayer and nothing stops his pleas as he prayers for you and me in the power of his light and the fire of the holy spirit no darkness can remain and righteousness will shine the loving space of God unfolds eternally to all who hear this call divine how could anybody know his tears and his pain or show our savior sacrifice until the father's work upon the earth is done he'll search for just one more soul to save though the road may not be smooth he walks his walk by faith in faith he will fulfill the father's will until the father's work upon the earth is done we will search for the lost to save let's pray for our beloved senior pastor father 생명을 닿았던 모든 시간이 은혜의 감독에 기도하고 축복이 되어서 역사가 되어 지게 도와주옵소기 하나하나 기도하려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의 사랑으로 하늘을 승리하고 또 승리했습니다 제 창작에 없는 백프로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하나하며 아버지요 부산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없는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영혼들로 임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하나하나 기도하려옵나이다 날마다 아버지 앞에 감사하게 선고합니다 어떻게 하며 더 영혼들을 새삶에 인도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봤던 아버지에 내게 주시는 그 아버지를 전할까요 그러므로 아버지 앞에 강구하고 기도하여 아버지님의 권능을 끌어내기 위해서 수없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기도와 강구가 내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어서 놀라운 아버지님의 성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권능의 역사를 나타나와 주셨나이다 날마다 날마다 죄를 뵙기로 원하며 날마다 소망하되 달리가며 감독 기록에 나가는 당장에 생겨동을 대하순받아 되기도 하시고 축복하셔서 최창조에 건너 백포라가 온전히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하나하나 기도를 넘나이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경계의 문을 줄여야 되며 강도 높은 훈련을 받으면서야 아버지님 최근에 맞서는 아버지의 공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님 그런 모든 시간을 통하여 깊은 영예의 세계를 아버지님 영원들에게 눈에 본듯 나타내보시고 권능으로 권능으로 아버지님께서 원하기반 놀라운 권능 현장으로 아버지님 나타내보시었습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 많은 영원들이 수많은 영원들이 영국자의 문을 참여해서 깨닫게 하시고 최고를 향하다는 발걸음이 천국의 소망으로 참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권능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사평을 나타내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수많은 영원들처럼 희한하고 놀라운 권능의 차원에서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네 아버지님 당장님은 영원들이 아버지의 체육관 영원들 극계의 권능을 보면서도 세상에 좋아서 다른 영원들 세상에 좋아하는 대로 운과 망과 생각을 나받으며 아버지님이나 뺏겨버린 영원들 그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공의를 채우게 해서 강도 높은 아버지님이나 참으로 아버지님의 진영을 지금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나이다 하원의 아버지님은 어느 누구도 운망하지 않냐 하며 현명같은 아버지 이 모든 걸 이겨 승리하게 하소서 강구하고 계시옵나니 당장님의 재참자에게는 백불하고 안성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기를 넘나이다 주전자가 아버지님을 깨어냈습니다 병도 영원들을 치료받았습니다 기사 표적으로 해안을 나타내보셨습니다 아버지님 우리 아버지 기사로 나타내보셨고 표적으로 나타내보셨고 해안을 등으로 나타내보셨며 놀라운 역사로 나타내보셨난 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사람 마음이 너무나 강파가여서 본때는 너무나 감사했지야만 아버지님 내게 문제에 계신 것 답답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님의 세력성까지 세상으로 돌아가자 아버지님 내가 저 계곡당으로 나온 내곱당으로 돌아가자 하며 세상을 좋아하고 가늠했던 영원들을 보며 안타까하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님 내 온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며 모세의 사랑을 겨우주옵니다 그처럼 아버지의 당장님도 아버지 앞에 강구하고 기도하며 영원들을 위하여 성문을 드리겠나이다 하며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강구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님 우리 아버지 당장의 재창전은 100%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아주 못한 선녀를 이루게 하신 바다 기도하시고 알지 못한 영원들을 알게 하시며 보지 못한 영원들을 포기하시며 듣지 못한 영원들을 듣게 하신 바다 기도하시어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에 상명되어서 영원들의 신념 것을 찌로 쪼개고 안타까운 영원들과 변화되는 영원들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처럼 드리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재단에게 여러 가지 아버지님의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 한 달이더라도 그 다음에는 당장면의 개설일 때 축복관을 건네 승리하고 또 승리했나이다 그날 이번에는 아버지의 당장면을 통하여 수년이 아버지님의 참으로 힘들고 힘든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별리같은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되는 기간이시니 우리 모두도 우리 아버지 앞에 공의를 내고 우리 아버지 앞에 원하는 세대를 될 수 있는 시간들으로 돌아가시니 감사를 드렸나이다 우리를 이제 깨어납니다 그렇게 아버지 목장께 있을 때는 회사의 표적을 보고 지르고 행복하며 아버지님의 환영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웠지만 마음이 흘러지 못하고 아버지님의 삶의 손같이 그 자리에 멈춰 있던 저희들 애치고 있지는 목장의 말씀이 흘러버렸던 저희들 목장이 아니겠을 때 우리는 마음이 흘러하기 위해서 이처럼 아버지의 강구하기도 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나이다 전해가신 아버지의 귀한 목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의뢰가 되어서 포론장의 실마리 물가로 인도밖에 합당한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렸나이다 지금은 우리는 그 말씀을 경청하게 듣습니다 마음이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혜굴 나와서 띄워쳐보며 아버지님의 지혜에 아버지님의 참석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아버지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껴살게 하려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님의 지혜는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전해가신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명문의 역사 속에 아버지가 오늘 한순간 아버지님의 우리를 나타내고 계신 적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냐고 사랑하시고 돌아 봐주시며 함께하셨나이다 목장의 눈물의 강구를 통하여 아버지님의 축복을 역사하셨나이다 목장의 안녕히 계신 아버지님의 4년이 넘는 시간에도 아버지님의 이하가신 많은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장을 지키기 위해서 탈락한 영혼들이 있는 아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했고 온전하게 아름답게 영광으로 계신 바라 드리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아멘가로 순종했던 아멘가로 순종한 영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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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의 성내가 아멘가로 순종한 영혼들에게 아멘가로 순종한 영혼들에게 아멘가로 순종한 영혼들에게 아멘의 죽음의 영광도를 드리게 조금 더 부정되며 앞대로 도와주옵소기는 원하여 기도하려옵나이다. 빛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성결한 단국 가운데 낫단을 포함받아 기도하시고 성결이 아름답며 열매 루치렁제를 맺혀서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게 조금 더 부정되며 놀라운 군대의 역사로 온다는 역사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는 원하여 기도하려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빛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루여 주옵소기는 원하며 생명 가운데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어서 더 많은 영웅들을 푸른 자랑 심만한 물가를 인도하며 하느님을 사랑하므로 더 많은 영웅들이 아버지에 구참된 군의 방자와 내 아버지님의 성결의 복음을 전파하는 영웅들이 되고 편화되는 영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는 원하여 기도하려옵나이다. 온수막이는 우는 사태같이 아버지의 성결을 찾고 있으면 이 마지막 때 아버지 아무리 성결의 복음이 됐을란 날짜라도 아버지의 어둠으로 감사며 어둠으로 내가 보며 이렇게 하겠다고 한단 달짜라도 우리는 백감된 나아감으로 멸미하며 오전을 일고 승리하며 한단 성결의 복음을 오늘을 펼쳐가는 마음의 영웅들을 되기도 하시고 목적에 맞춤이 되어서 성명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루게 하십니다. 되기도 하시옵소기는 원하여 기도하려옵나이다. 사랑하는 당의장님 평가능을 더하여 주옵소기는 원하여 기도하며 재창작은 100%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기한 시간들로 함께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 하십니다.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 영광도 올리게 하십니다. 되기도 하시고 이제 모든 분야보다 하나하나 아버님은 첨예안에 응답과 축복에 임하게 하십니다. 되기도 하시고 목적에 맞춤과 여하여 아버지 영광도 올리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도 올리게 하시고 성결의 아름다운 영웅들을 아버지 영광도 올리게 하시고 행가능과 치하 명철을 시어서 아버지 영광도 올리게 하시고 한단 열매라운 달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 원하여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버지 영광도 올리게 하시고 성결의 몸을 강도하고 찬란하게 더 많은 영원을 구원해 있게 하시고 성결의 나라 달려갈 수 있도록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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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reflect New Jerusalem's glory. The fish swimming in the Azure Sea are beautiful and such a sight to see. Peaceful light that still so mystifying spreads out with everlasting beauty I'm sailing on crystal clear blue seas with those who are most beloved to me Before me now are my Lord My Father and the Holy Spirit By amazing grace I am here on bended knees I praise Him I give thanks for letting me live in eternal beauty and rest here Forever in New Jerusalem I praise Him for His love For the light of glory that comes from the Father that is the light From His throne that now shines on me The light that shines in me In my dreams I longed for this moment My heart kept hope in the promise And now hope is no longer needed My dream is realized before my eyes In my dreams I can't see you In my dreams I can't see you In my dreams I can't see you In your heart I can't see you וה amazing grace, I am here on bandit knees. I praise Him, I give thanks for letting me live in eternal beauty and rest here forever in New Jerusalem. I praise Him for His love, for the light of glory that comes from the Father that is the light from His throne that now shines on me, the light that shines in me. Let's pray for the acting senior pastor.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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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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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결의 범을 증가하는 아버님의 귀한 아버님의 요사같이 강하고 담당으로 증가하는 아버님의 대응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전세계의 밝은 빛 가운데 성결의 빛 가운데 아버님의 매매가에 취업시키는 원하여 기도를 넘나이다 힘주시고 능력, 취업시키는 원하여 기도를 넘나이다 생가산 능력을 깔치어서 마무리는 영혼들 뿐 아니라 전세계의 영혼들에게도 이 빛을 받아 하다 아버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말씀으로 더하여 취업시키는 원하여 기도를 넘나이다 마지막 때 찬란한 빛이 놀라운 빛이 성결의 빛이 온눈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키는 원하며 체력까지 얻은 대로 한 달질레도 아버님의 의료를 주사 막은 영혼들이 넘나이다 진리를 삼아 하는 영혼들이 넘나이다 이 빛이 다하시기로 원하여 기도를 넘나이며 성결의 말씀을 다하겨서 암당한 창궐내로 인도하며 새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백능되게 하시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키는 원하며 선성을 통하여 그 놀라운 금능 안에서 넉넉하게 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생가산 능력으로 충만격사해 주옵소서 하나 없는 끝없는 사랑 함께할 주옵소서 직무대인님의 통하여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 온전하게 아름답게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키는 원하며 기도를 넘나이다 아버지 함께하소서 영광받을 수 없으시키는 원하며 기도를 넘며 평생 하나와 사랑하며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I pray Amen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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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내 주님은 내 놓고 생단별로만 받아쓰고 생단별로만 받아쓰고 주와 함께 다스리로 주와 함께 다스리로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키는 원하며 다스리로 2018 point owane 시장 소스 찬양 내순 여가 timing 어렸을 nothing 날 우ves 한 capacities swinging outward never and its feet are laying every burden down for that day my heart is earning I exchanging my Crown for a stairy crown 한 번 더 흘러내려고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Oh well. Like the dream I've had of heaven, This is my shepherd's castle. My heart pounce with deep emotion No words could ever express this joy in me Always in my dreams I have known this place It's New Jerusalem Fragrant flowers and shiny fruit add to the beauty of this place Like the dream home I dreamt about, it is my heavenly home My heart pounce with deep emotion No words could ever express this joy in me Always in my dreams I have known this place It's New Jerusalem My shepherd's heavenly home Let's glory to God For Foundation Day of 41st Let's pray Go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눈물의 광고를 통하여 깊은 눈형의 색을 알게 해서 눈물로 눈물로 기도하시며 창면을 다해 기도했던 모든 기도와 광고를 통하여 아버지 말씀을 쉬고 정렬을 쉬고 연기를 열게 하신 바를 기도하시고 영혼들을 업내가 제이 될 수 있어 심판을 심하게 하시며 예수들을 밝히게 할 수 있는 축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나다 심의 없음을 연기를 듣게 달려갔던 당의점을 통하여 우리는 복대가 당당한 저희들이 되어 나아갑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받으시옵소서 기도하며 사는 목자를 추진하여 동하여 추진하여 한 말씀이 예전에 이루어들 수 있는 저의 모두가 기도하시옵소서 기도하며 다 하는 걸 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냐 하며 지키는 걸 지키고 버린 걸 버려서 아버지는 진정으로 아버지 사랑을 추구받을 수 있는 마음의 영혼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는 목자의 눈물을 닦아들일 수 있는 저의 모두가 되며 더 깨끗하고 정결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기어 마슴이 3마리 땅 끝까지 증거되는 곳에 열매가 주렁들어 맺게 왔습니다 기도하시고 세계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더 뜨겁게 세계에 달려온 영혼들이 되어지며 빛과 은혜 사랑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영혼들이 되기도 하 저 없이 기도하며 기도하여 이곳에 오지지 못한 전 세계에 더 많은 영혼들 우리가 초과 공연 내 그 자리에 가지 못하고 최선 방송을 듣고 있고 아버님의 가격의 아버님의 방송의 매개처를 듣고 있습니다 그곳마다 우리 마음을 실어 올려드리게 하시고 기쁨과 간섭으로 올려드리므로 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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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시간들을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에 쳐 넉넉하게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다시 한번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저희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영혼들인지 단계보험을 소중히 여기며 기어 목자의 마지막에 소중히 여겨서 새 삶의 소망은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평면에 다하도록 암답게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목자님의 친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말씀 속에 가라면 가고 이 사람이 있으면 버리려는 버리고 이걸 해결하며 그것이 지금이랄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대한 당장면을 통하여 아들마다의 소리를 다 이루며 그 섬리아 대소를 다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세계 만민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므로 성결의 마음의 마음 말씀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방송을 통하여 책자를 통하여 신문을 통하여 만만한 영혼들이 그 은혜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Amen Let's pray for church event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n Christ I pray, Amen. Let's pray for Levite Worker in church events and to fulfill God-given duties. Let's pray for Levite Worker for my God-given duties. with God-given duties as we are so proud to fulfill us. Let's pray for Levite Worker you have made sense to me. Let you pray for Levite Worker in church events in church events for Y-G-B-S, in church events and e-M-G-I-N, and for the-M-G-I-N,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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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의자의 옷에만 빠지면 아버님의 백과가 무너질 수밖에 없나이다. 그러므로 조그마한 것을 할지라도 조그마하지 말게 하십니다. 이렇게도 하시고 아버님의 모든 분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역전계 분과위원들도 아버님의 사명 감당을 잘하여 아버님의 행복을 즐거운 모든 아버님의 답대하는 그런 시간을 되게 하시고 남성의 템들도 아버님의 무치게 만난 아버님의 모든 분야를 봉사하는 템들도 은행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님의 모든 아버님의 행사하는 모든 팀들, 에버스 팀들도 충만하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단 무용으로 드립니다. 한단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님의 함께 하신 모든 시간들, 아버님의 축복의 시간들, 행복한 시간 되기도 하시고 방송을 통하여 전세계로 나간 곳에 아버님 함께 모여 함께 하지 못한 날짜라도 행복한 즐거운 마음과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한 시간을 되어서 주꾸만 영광도를 기하시고 하나 없는 끝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의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지금까지라도 아버님의 모든 행사 아버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님의 또 오래도 마음껏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님께 주신 아버님의 저녁의 시간, 아버님의 40분 동안 40분에서 아버님의 50분 동안 아버님의 영광도를 기한 시간입니다. 아버님의 세전만 몇 개의 특설무대에서 한답게 들립니다. 아버님께 영광도를 기하시고 영원한 천국 새 삶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도 하 추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꿈꿔왔던 아름다운 새 삶의 소망이 아버님의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님의 이 땅에 추워주신 모든 아버님께 감사하며 마음의 내 성들과 함께 아버님의 창녀에 이쁜 합격할 수 있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세의 방상을 통하여 실천한 모든 분에게도 동일한 의뢰가 감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영광도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50여 명의 아버님의 철은자와 스태프 등이라 4분 아버님과 함께 스태프 등과 하나가 되어서 은혜 아버지께 영광도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도하시고 공연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을 함께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아버님의 내 감동을 충만하게 하시고 합격성에서 잘 유기하시고 부대의 천명, 특수잔치의 아바댐이와 두아, 형상아바댐의 모든 전기시설까지라도 모든 장비의 안전을 지켜봐야 접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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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코드 예 crossing 우리 하나 그러자 입니다 'de 하나 없는 끝없는 사랑으로 펼쳐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사명이 얼마나 끌어지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없는 사랑을 펼쳐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마음의 영혼들이 이처럼 달라고 또 달라고 하시오니 아버지님의 영혼부터 그 놀라운 사명의 감당을 잘 감당하며 은혜와 능력과 자녀를 충만하여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님의 영혼들과 사랑으로 아버지님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능력이 지나서 능침모델을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넉넉하게 감당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명을 위해서 그댑니다. 하나 없는 끝없는 사랑을 펼쳐주시옵소서 사랑 안에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당을 해서 수고 또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 능력이 없으시옵소서 아버지님의 영혼들과 사랑으로 아버지님의 영혼들과 아버지님의 장면을 감당할 때 하나 없는 끝없는 아버지님의 나의 사랑으로 장면을 감당할 때 아버지님의 제한 명절 말까지 없으시옵소서 원하며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장면 등 능력되고 아버지님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될 수 있는 능력이 말씀 되어서 아버지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는 것들을 아버지님의 구원하고 아름답게 될 수 있는 장면의 말씀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방 안일 때에도 밝은 영감하며 가슴 바르기도 하시고 문제가 해결이 돼서 천굴을 나아다녀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하며 기도를 넘나이다 장년들에게 아버지의 독과 사랑이 넘치며 아버지의 모든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되기도 하시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과 사랑으로 흔들릴 수 있는 우리 장년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하며 제한 명절의 은혜를 다해하여 저 없으시옵소서 원하며 기도를 넘나이다 내 지파들은 아버지님의 참만 감당하고 충성되게 감당합니다 그런 나보다 더 제한 명절을 쓰여서 열매의 주름을 맺게 하시고 흥냐가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하며 기도를 여하며 많은 열매에 맺혀 아버지의 과락 같은 일에 성교를 보금해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하며 기도를 넘나이다 저기에 풍고를 하시고 제육장님들에게 능력과 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하시고 아버님의 우리 아버지의 최종님들과 아버님의 우리 아버지의 은혜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님의 사명 감당하여 능력과 사랑으로 감당하는 우리 제육장님들을 될 수 있도록 도시고 한 명을 잃지 않는 최종 아버지의 제육장님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하며 기도를 넘나이다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원하며 기도를 넘나이다 별갔던 성령 안에서 원하며 충만한 우리의 초종님들을 될 수 있도록 도시고 은혜감대 역사에 주시옵소서 원하며 기도를 넘나이다 구역장님들 은혜신이 감사를 드렸나이다 축하하시니 감사를 드렸나이다 변화가 성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하며 한 명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영혼을 돌아오며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하며 개관장님들에게도 아버님의 우리 아버지 한 명을 내가 구원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는 받아보며 천국에 달려가옵나니 천국에 달려가는 그 충만함이 가득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더 충만하게 영혼들을 구원하여 암단 청구를 잃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하며 기도를 넘나이다 그러므로 교구가 풍돼기도 하시고 암단의 기관이 풍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명감당은 잘하여 달달 충전받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하며 기도를 넘나이다 감사합니다 각종의 백원의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 성미를 기하십니다 기도와 주옵소서 원하며 기도를 넘나이다 주일 대비해 천여배 함께 주옵소서 원하며 기도를 넘나이다 아버지 그 말씀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하시고 그 매첨의 말씀도 변화되어서 우리가 생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하며 기도를 넘나이다 아버지 그 매첨의 말씀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다하십니다 기도하시고 축복의 기한 금요차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하며 기도를 넘나이다 새벽매 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새벽의 비를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 마음의 편화가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구형의 배도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구형미를 가다 기도하시고 하여 기도해도 은혜를 다하여 접수기나 원하며 기도를 넘나이다 아버지 한산 낸장 한잔 낸성 기도해도 변화 성매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자신을 발견하여 아버지 영광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넘나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할 때 우리 아버지 같은 은혜할 사랑으로 더 충만하게 다음 시간에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넘나이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In the name of all Lord Jesus Christ I pray Amen Let's pray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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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ocation of sanctuary and construction of Grand sanctuary I pray 성장의 더러운 것들이 틈도 타고 넘어지도 못하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세상 사람에게도 일을 할 때에도 은혜감대 합력할 선을 이루어서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명은 수메의 진들 불리쳐 지시고 천군천수와 성렬 빌덤으로 직급하여 취업시키는 원하기도 하시며 모든 분야가 부족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하기도 하시며 그 물질도 성장 진전할 때 조금 더 부족됨이 없도록 넘치게 넘치게 하신 바 되기도 할 수 없으시옵소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되기도 하시며 다닐 때에는 마음의 영혼들이 되기도 하 취업시키는 원하기도 하시며 잘 다 증전받는 마음의 영혼들이 되며 축복받아 영감로는 마음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키는 원하기도 하시며 지금 아버지의 고른 때이고 지금은 아버지의 참으로 힘든 아버지의 세상 속에 살고 있냐이다 그러나 마음의 영혼이 가는 곳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부하는 곳의 땅에 책임받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이며 아버지가 저는 축복받아 영감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취업시키는 원하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끝없는 자녀만큼 펼쳐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자녀를 함께할 수 없어서 은혜와 자녀를 감사하며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I pray, Amen 내가 내려왔던 찬양을 불리면서 남은의 41년 동안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 단에 3개씩은 눈물을 광고해 드리며 이루는 목자님을 상관하시며 저 대님의 당신 길과 여러분의 내가 있어야 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올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내려왔던 모든 것들이 그 연안에 가 whenever I've ever done every blessing I've takenoppos Are 백인 every blessing I've taken solutions every blessing I've taken pleasure and every single moment I've ever spent every single step that I've taken in this life Oh, none of them I've earned, all was by grace. The rising and the setting of the sun, the Santa flowers in spring harvest in fall. Every moment as such season passes by, it's simply not the course of time, it's all by grace. Everything is your grace, your grace, your grace, your unending grace. In my life, there is not a single thing I claim to have deserved. Everything is your grace, it was your grace. My appointed time and place in history, from my childhood till this point where I am now, my very breath, my hopes, and all my dreams. Oh, none of them I've earned, all was by grace. Living as a chosen, precious child of God, offering my life of worship and of praise. Living as a witness of the God of the goodness. Oh, none of them I've earned, all by all was by grace. Everything is your grace, your grace, your grace. Your unending grace. In my life, there is not a single thing I claim to have deserved. Everything is your grace. It was your grace. It was your grace. It was your grace. it was your grace. This prayer of thanksgiving. 사랑하는 목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달려갔던 순간순간이었나이다. 우리에게 되어진 나보다 연단의 시간이랄지라도 경계가 한다는 영혼들이 나오며 변화되는 영혼들이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대인님을 통해 우리가 편없는 그 사랑 안에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게 하신 모든 축복의 시간들이었나이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많은 영혼들이 목자의 사랑 공간에 있는 나이다. 힘들고 어려웠다는 날짜라도 많은 영혼들이 없는 영혼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다녀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감사하며 어떻게 하면 재단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지키며 어떻게 하면 목자를 지켜야 하는 영혼들이 일만이 있습니다.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큰 내 말 자랑으로 그 눈물의 강구를 목자의 눈물의 강구를 받으셔서 영혼들에게 힘드시고 능력하시고 평균의 복음을 안답게 다가가며 나아가다오니 이제는 더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군악의 하순받게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의 마지막 때 섬례안의 빛을 바라고 영광을 드리는 마음의 영혼들이 되기도 하 접수기능을 원할 기도를 겸 태형님 말씀이 평명당 능력된 우리 자신을 변화되며 진정으로 성계된 뭔가를 알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은 단계에서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원활을 기뻐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욕심을 버리라는 모든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는 또 깨우치고 기다리며 어떤 말씀을 할지라도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신다. 그 말씀 속에 아버지는 우리를 아버지며 버리고 아버지의 욕심을 사신 담치에 판단정제를 버리고 아버지의 욕심을 버리고 나아가 아버지 같은 축복 가운데 안되게 달려가자고 예치는 기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이제 볼 수 있는 행동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광경을 받으시고 한없는 끝없는 사람을 펼쳐주는 축복의 아름다운 열매가 지름질을 맺게 하신다. 되기도 하시고 마지막 때 편하나 생명에 이루어서 영광들은 저희들을 되게 하시기능 원할 기대를 겸다. 이제 아버지의 맘의 영원들 우뚝우뚝 속여야 하시기능 원할 기대를 넘나이다. 학생부가 어떻게 속여야 하시기능 원할 기대를 넘나이다. 우리 아버지의 청년부가 어떻게 속여야 하시기능 원할 기대를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난이 뜨겁게 달려가며 더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달려가기하시기능 원할 기대를 넘나이다. 아버지님 우리 아버지께 진영 축복 가운데 영광을 든 빛과 성원사가 되기도 하시고 이루받던 영광 이루받던 충만한 영웅들은 작게 합당한 영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능 원할 기대를 넘나이다. 열심히 춘다. 어떻게 달려갔던 자유들 아버지님 우리의 많은 영웅들을 꾸내 천굴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능 원할 기대를 넘나이다. 교구마다 풍요일 길을 하여 타올라에서 천대를 맴맥게 하슴받드게도 하시고 불같은 기도가 구역기도가 구역예배가 그 아버지님 우리의 사랑 가운데 하여 기대가 불같은 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능 원할 기대를 넘나이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 넘나이다. 마음의 영웅들의 뜨거운 마음으로 더 뜨거운 마음으로 마지막 때 참나하네 아버지 세상의 빛을 바라게 하슴받드게도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슴받드게도 하시고 흐륵한 아버지 형사 앞에 빛난 저희들이 되기도 하 주시기능 원할 기대를 넘나이다. 아버지 그날 이어서 세상의 빛을 대고 소금되며 세상을 나버던며 우리 아버지 빛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제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능 원할 기대를 넘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같은 연단 속에 천국같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하며 이제 달리갈 길을 다하고 믿음을 키웠사하오니 우리에게는 의의 밀리가 있나이다. 감사함에 나가는 마음의 모든 영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능 원할 기대를 하시고 어린이나라부터 제가 이 청장년 1위까지 감사의 셋째리를 들으며 더 뜨겁게 달리가며 비껀되어 살아가므로 학생들은 공부 잘하게 하시고 직장인들은 모두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능 원할 기대를 하시고 인도국마다 빛을 발하여서 날마다 날마다 직행밥을 보호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능 원할 기대를 넘나이다. 가정의 보호마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능 원할 기대를 넘나이다. 마지막 때 성교로 보험으로 천장하러 빛을 발하며 영광을 돌리는 전세계의 만민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능 원할 기대를 넘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고 뜻을 하여 개념을 드립니다. 힘을 통하여 원할 기대를 하며 내일도 아버지님여 여하시기 또 기대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원하게 반응을 기대를 올리게 하신다. 되기도 하시고 창조 행사를 위해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저희의 무대가 되기도 할 수 없으시기능 원할 기대를 넘나이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셨고 당장의 기도 받을 때도 능력과 사랑이 힘들고 능력되어 더 충만하게 달려갈 수 있는 저희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능 원할 기대를 넘나이다. 전골량을 달려가는 저희들입니다. 오직 아버지 빛과 원해가 내 차들을 붙들으시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승리하시며 저희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서는 감사하며 우리 주의 수익자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 할렐루야 전능하시니 자랑해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Almighty Father God of love I give thanks for your grace protection and presence today. Please lay your hands on all the viewers who are receiving this prayer transcending space and time if they had improper words thoughts and deeds in your eyes today let them repent of all those things and wash them away with the blood of the Lord let their spirit and souls prosper and let them be successful accordingly let them be blessed when they come in and when they go out let them lend without borrowing and become the head but not the tail bless and work on them so that the impossible be made possible and the possible become even better please burn all their sick and painful parts all by the fire of the Holy Spirit and surround them with the light of the most high power of creation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command enemy devil and Satan all kinds of diseases germs and infirmities go away let them be healed of all incurable terminal contagious epidemic diseases cleanse and heal them of cancels, AIDS, leukemia, strokes lung and stomach diseases high or low blood pressure diabetes burns all kinds of inflammations after effects of accidents cold fatigue influenza, skin, women's and thyroid diseases let them be made a hold from polio, paralysis, arthritis, hernias and be released from all kinds of pains including backache, headache and urosea also epilepsy, autism, depression, neurosis, alzheimer disease and all kinds of mental diseases depart from them let darkness be drove away from their hearts and joy and please come upon them Father God let their infirmities be made a hold let all their paralyzed parts be loosened the lame jump up and walk let their poor eyesight recover and hearing become normal let their blind come to see the deaf hear and the mutes speak let them receive the blessings of conception let broken bones set the dead revive and dead nerves and cells regenerate while they sleep tonight let them be healed and made whole let them receive the faith given by you and drive away negative thoughts forces of doubt all kinds of trials and afflictions let their families be evangelized Father God let them be empowered with the strength to cry out in prayer to throw away their sins and become sanctified please let them rest well tonight protect their homes places of work and play business with the firewalls of the Holy Spirit heavenly host and angel and your pleasing eyes let them have a happy and spirit-filled morning again let them have a happier and more joyful moments tomorrow and live a life glorying you for Father God thank you please glorify it alone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I pray Amen our Father who is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do not lead us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